신협 강도, 이미 해외입니다. 오늘 오전에 속보가 떴죠. 지난주 대전의 한 신협 지점에서 강도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CCTV가 그렇게 촘촘한데도 이놈이 참 안 잡히는 게 용하다 싶었는데 세상이 외국으로 튀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8일 40대 남성이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준비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서 3,900만 원을 빼앗았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는데 이 오토바이도 사전에 훔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대전 여기저기를 국도로 드나들고 또 이렇게 CCTV 없는 길도 도주 경로에 포함해가면서 일부러 추적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 수사망을 피했는데 앞서 오토바이 절도할 때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경찰 수사에 혼선을 유도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게 훔친 오토바이 두 대를 버리고 도주 수단을 바꿔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이 이후에야 이 오토바이들을 발견을 했고요. CCTV를 통해서 피의자 신원을 특정을 했는데 이 남성 이미 베트남으로 도주하고 난 뒤였습니다. 이 남성은 특정한 직업 없이 지내왔고 또 다수의 범죄 전력도 있고 어린 시절에는 강도사건으로 소년보호 처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범죄 도시 2 보면 말이죠. 베트남이랑 이렇게 범죄인 인도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찰도 국제형사기구를 통해서 현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게 우리 경찰에 직접 가서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베트남 경찰 측에 의뢰를 하는 것이고 우리 경찰만큼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베트남의 우리 관광객들도 굉장히 우리 여행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동남아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 사람들이 또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에 나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의해서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공범이 있는 지역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눈치 뵙고 Brighton을 주세요. 눈치 뵙고띵한 경우를heimand환의 아елен인데요.